얼굴로 권진이 목량한 것 같으시라고. 진선이니. 이원일. 김우야. 진선이니. 권진영과 친분이 있고 같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최하정을 만나러 가봤다. 여신 강림이 뭐예요? 낚아지세요. 여배우님이라 좀. 아 왜 이래? 저기서 찍어주세요. 45도 각도로 그래 예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좀 봐봐. 이런 것도 왜 카메라 앞에서 주고 그래? 언니 이거 다이어트 봐야. 또 놀란 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나눠 먹어요. 나눠 먹으면 한입만 줘. 배부른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줘. 진짜 말랐어요. 너무 건강하게. 진영이는 정말 제가 알지만 진짜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어느 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했다는 거. 사실 운동하면 언니랑 같이 시작했거든요. 아니 언니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후반주자로 같이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거북이가 이겼어요. 아 난 거북이야. 나 거북이 이겼다. 진영아 네가 뚱뚱했을 때가 있었지? 언니. 뚱뚱했을 때 사진. 네. 어 그래. 막 이랬어. 이때 완전 귀엽다. 오비삼남매 할 때. 오빠 무시할 때가 뭐야. 언니 이거 패션쇼 할 때 이랬다니까? 살이 이렇게 쪘었어. 좋네. 언니 이거 봐. 개가 더 이뻐 보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진영이가 막 밉게 뚱뚱한 스타일은 아니었어. 정체적으로 이렇게. 넌 지금 막 벗고 싶지? 옷 입는 게 싫지? 벗고 싶지? 저렇게 살 때 막 벗고 싶거든. 아니에요. 벗고 싶으면 난리가 났네. 아니야. 이렇게 마르고 이건 싫어. 그건 너무.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을 자랑하는 권진영과 최화정. 꾸준하게 노력을 한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권진영이 자랑스럽다는 언니 최화정. 기티가 나잖아. 기티가 나잖아. 기티 개그. 그 남자 최화정이 있어. 형교파. 주은교파. 아. 형교파. 형교파 최고야. 형교파. 양복창사죠. 드디어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고. 좋은 소개. 우짜 우짜. 우짜. 우짜짜. 이따가 오늘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요. 권진영씨 이따 무대로 나가셔서 풀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영복 입고 와야 되나 봐 여기. 한번 나가봐. 이렇게 묶으라고? 괜찮아요? 진짜 탄탄하다. 그래? 옆 라인을 봐요. 바지를. 스쿼트가 올바른 자세 한번 해봐. 스쿼트? 어. 제가 얼굴이 권진영이지 몸은 김혜수야. 소프트웨어는 김혜수라니까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김혜수 씨와 좀 닮은 것 같나요? 유덕 언니들에게 인기 만점인 권진영. 이런 진영이를 예뻐하는 언니 우희진 등장. 시장에서 봤을 때 그때 한참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 여자 박명수만. 언니 우시해줘 우시. 언니 우시해줘 우시.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봤거든요. 그랬는데 실물을 딱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짜? 사실 이렇게 개그우먼들 하면 시끄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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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너무 귀엽고. 정말 새들어가지고. 그런 모습에 사뭇 다른 모습에 호감이 갔죠. 처음에. 사귀는 거야? 맞죠. 고백받은 거 맞죠? 이게 정말 남자들이 고백을 해줘야 하는데 언니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줘서 별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사이에서. 언니킬러.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언니예요. 언니들 사이에서 막내라서 행복하다는 권진영. 저희는 자매예요. 위에 언니가 하나 있고 제가 박내이자 둘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언니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이민을 가니까 조금 끝 떨어진 연처럼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펄락펄락 날아다니고 나 어떡하지 언니 빨리 언제 와. 막 이런 보채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언니가 없다 보니까 언니한테 가려고 합니다. 이제 언니가 달려와 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이랑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언니들과 우희진 언니까지가 저의 큰언니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했죠 언니. 고맙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 줬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송은이, 김수, 박미선, 우희진, 우리 큰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한테는 진짜 좋은 언니들이니까 이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언니들을 얻었으니까 언니들한테 잘하라고. 언니가 이쁜만큼 속이 너무 깊고 제가 본 사람으로서는 아 진짜 최고의 여성상 어머니 최고의 여성상 어머니